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반격 보겠습니다. 텍사스주 공화당 측이 조바이젠 대통령의 지난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바이젠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칭됐고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한다고 밝혀 이목이 몰렸습니다. USA Today 등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공화당은 지난 18일 주말에 개최됐던 주전당대회에서 대의원 5천여 명의 음성투표를 통해 관련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약 40여 페이지 분량의 해당 강령에는 우리는 2020년 대선에 인증될 결과를 거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칭됐는데요. 아울러 텍사스주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표차로 이긴 5개 주 경합주 결과가 선거 부정 여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원이 2022년 또는 2024년에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처럼 텍사스주의 공화당계 인사들이 이와 같은 강령을 채택한 것은 앞서 대선 결과에 불복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부정을 주장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를 또 문제 삼고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지난해 발생했던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 진상조사특위가 공개 청문회를 가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동 선동 책임론을 정면 겨냥하는 와중에 채택되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계 대의원 5천 명이 채택한 이번 강령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 외에도 동승회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강령에는 동승회는 비정상적 생활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 누구에게도 성소수자 인지를 기반 안으로 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하려는 모든 노력에 반대한다고 공화당 당원들은 전했습니다.